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관계는 무엇일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엘서 1장의 시작 부분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온 백성들, 농부들을 향해서 이제 다가온 메뚜기 재앙의 큰 피에 대해서 얘기하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똑같이 올 것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래서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게 무슨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팥종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고 황충은 로마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묵시적인 이런 식으로 풀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걸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왔습니다.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악독했던 여자로 인해서 지금 이런 예루살렘이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남유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고 있었잖아요. 그 여우야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또 죽어가는 불씨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지나간 거죠. 그런 위기를 착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으면서 이 유하스 왕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중교에 빠지고 또다시 나라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 약속의 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길이 아니라 지금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죠. 그런 시대에 그 백성들도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가고 세속화되고 그 멸망으로 막 떨어져 가니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속도가 붙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저들의 현실을 알리고 또한 그 삶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요엘서의 말씀인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의미를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게 선지자가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묵시적으로 또 그렇게 막 너무 상징적으로만 이걸 풀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지금 너무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래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언약과 사명을 잊고 세상 나라처럼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이미 신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던 대로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용을 해보면 14절부터 첫 번째 불순정 결과에 대해 말씀이 나올 때 그런데도 여전히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18절에 그들이 지은 죄의 7배에 해당되는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돌아오면 21절에 역시 저들이 지은 죄보다 7배에 해당되는 벌을 또 내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24절 역시 지은 죄의 7배로 보복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28절 하나님께서 더욱더 노해서 역시 지은 죄보다 7배 더한 벌을 내릴 거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정을 고집할 때 그 죄에 대해 7배씩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하는 걸 보면 일단 하나님의 강한 경고에 비해 그 벌은 그렇게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은 아니고 말하자면 징계를 통해 저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7배에 해당되는 벌을 내린다고 해도 이건 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될수록 분명한 건 벌의 수준이 심각해져서 마지막 7배의 벌이 내려질 때는 이제 그 민족이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마도 첫 번째 단계 때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에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엘서의 분위기는 지금 그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 중 이제 두 번째 단계 점점 세 번째 단계로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그래서 요엘서가 요엘이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입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떨 것인지를 말씀하는 성경을 보면 사실 자연재앙의 단계는요 사실 초기 단계예요. 레위기의 26장의 불순종의 결과 14, 18절, 21절, 24절, 28절에 그 7배씩 더 한다고 하는 그 배의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엘서는 책망보다 바른 권고로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절에서 12절까지는 나이 많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죠. 온 백성들, 농부들에게 경고했는데 1장 13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재단에 수정 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갑니다. 여기서 나라에 처한 위기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이 안 나와요. 보니까 민족의 어른들, 장로, 리더,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 재단에 수정 드는 자 하나님께 수정 드는 자 이런 걸 언급하면서 경고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 시대가 아마 어린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왕은 있는데 나라에 당할 위기를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 악독했던 아달라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요아스를 세우고 살려 세우고 그 다음에 섭정을 했을 텐데 그때 아무래도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 리더들이 그 제사장 여우야다를 도와서 나라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전반적인 일들을 누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제사장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 또는 여러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사장들 지도하에 처음에는 보기 좋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시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극복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퓨어하잖아요. 그래서 11개 12장을 참고하면 어린 나이의 왕이 됐다가 여우야다 제사장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여와를 기뻐하는 일을 했다. 11개 12장 2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3절에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보시는 산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건데 그 책임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장 2절 3절을 볼 때 여우야다 제사장의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 제사장들의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배달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냥 왜곡시켜 버려서 계속된 죄의 인큐베이터를 그곳에서 만들었다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편리를 따라 해석하는 그런 죄를 계속 지키는 게 바로 산당 이게 죄의 인큐베이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뭔가 바르게 들어왔는데 자꾸 세상에 견눈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계속될 때마다 산당을 버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나라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고 자기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주의 인큐베이터 같은 이 산당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산당의 문제는 어린 유아스 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르게 치리하라고 했던 그 리더들 특히 제사장들 말씀의 그런 어떤 그 길로 인도해야 됐던 사명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엘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아 장로들아 이래가면서 백성들에게 회귀하라고 외치는 거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의 이런 삶의 결과 결국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점점 언약 백성다움에서 변질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의 상황에 대해서 역대한 24장을 참고해서 할 법은 이래요.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해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위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좀 이상해지죠? 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께서는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맡고 나라의 정치까지 맡았던 이 제사장들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 목사만이 아니에요. 리더, 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1장 9절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재물도 동나고 부어들이는 재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성경으로는 여와의 성전에 재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고 제사장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슬피우는 소리를 들어봐라. 라는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1장의 얘기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보면 여우와의 날, 무서운 형별의 날이 다가왔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될 것인지 이걸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유엘서 1장은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겪고 있는 재앙의 이유를 알리고 각성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저들이 어떤 익숙한 생활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달리아라는 여자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발 숭배틀을 만들었다가 이 제사장들을 통해 이걸 뒤집어 엎어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그런 혁명의 종교 개혁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소재, 전제 이건 늘 있으니까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름관계를 매주해야 되는 예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종교화됐다. 형식적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을 근거로 볼 때 이런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술을 좋아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술 중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걷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회 사명이 아니라 돈이 주인되는 사회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까지 제사장들까지, 목사들까지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가 지금 깨어진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제를 통해 그런 식의 삶이 주는 이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신 그 불순정의 결과로 떨어져서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앙으로 인한 그런 고통들이 다가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믿음의 현실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위험을 알리는 알람을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응급 차가 막 맹맹맹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 좋습니다. 마태국 25장 21절처럼 착하고 진실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진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게.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르라. 라고 하시는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듣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슬프고 괴로운 얼굴로 나에게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고통을 알리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으로 가는 세대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세대가 돌아오도록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 좀 차분히 각자 자신을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가 역전해서 도망자에서 왕으로 도역하는 시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의 언약의 처음 레위기 처음에 주셨던 그것이 제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예요? 관계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수단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관계든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모든 게 잘못돼요. 그래서 점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화려하고 대단한지 몰라도 결국은 그 끝은 지옥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로 잘 잡히면 다른 어려운 관계들도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그런 관계는 옳지 않으니 다 끊어야 되는데 그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왜?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돈을 받고 있고 네 관계를 통해 내가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걸 끊을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때 세상의 모든 관계, 친구의 관계가 다 끊어져 나만 고립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거는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상태 교회당에서만 거룩거룩하면서 사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속에 가게 돼 있다고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죠. 왜요? 그곳에서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참된 빛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죄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뜻이 그 주도하는 바르고 온전한 관계 빛된 관계에 더 두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뢰가 두텁고 좋은 관계가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지 않은 관계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패망과 배신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자꾸 좋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저들이 자랑하고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던 이 저들이 신뢰하던 강대극들로부터 결국 짓밟히고 무너지고 패망하는 걸 통해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나는 누구와 관계를 중요시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둘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이 모든 민족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 늘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일을 목사나 다른 리더들에게 위임하고 나는 교회당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왕복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을 통해 내가 즐기고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늘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행하는 것을 멀리서 구경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남유다가 유엘선제를 통해 듣는 결과로 떨어진다는 것은 잊지 않고 내가 바로 언약 백성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단어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우야다 제사장과 같은 신앙의 선배나 동료가 있을 때 그들의 열심을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밖에 없다는 것이 있지 않고 오늘 또 내가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승리하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